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서울로 갑니다. 서울로 왜 가냐고요? 친구들 만나러 가요. 이제 곧 나가야 되는데 부산역까지 저희 집에서 한 30분이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느긋하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막간을 이용해서 과자사참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리버톡에 담겨있지만 이곳은... 오! 잡았다 잡았다. 이건 오토밀쿠키인데요. 네이버스토어에서 만원에 1kg 구매했지 뭡니까? 서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짐이 많아요. 열심히 가보겠습니다. 열심히 가보겠습니다. 우리 너무 귀엽다. 진짜. 약속 끝이 있어가지고. 안녕. 저는 이 친구 건데 몰래 먹어볼게요 013! 013 한 번 먹어볼게요 제 친구가 노란색을 좋아해가지고요 오늘 제가 자는 곳이 전부 노란색이랍니다 보여드릴까요? 모두 굿나잇 아! 늦었어요 오늘 안 찍고 바로 나가보도록 할게요 다행히도 여기서 오우씨 여기서 한 7분 거리여가지고요 오늘 저의 패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원하다 찍고 왔는데 진짜 강추 많이 해주긴 하시는데요 좀 그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움을 좀 남기면서 해주시는 사진 보여드릴까요? 패키지로 받았는데 잘 나왔죠? 저는 진짜 굉장히 만족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곧 또 이제 제 친구를 또 만나러 가야 되가지고요 오늘은 제가 송개욱을 한번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예약해서 성공해서 기다려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시허니 오늘의 예약이 접근하러 가고 만들기 냥 근데 원래 이게 이렇게 야 로봇둑 어디갔어 로봇 ? 로봇카폴리? 야 너무 맛있데? 너무 맛있다 오우 19달에 오우 19달에 모애모애끼엄 안녕 여러분 저희는 이제 지금 친구집에 와있구요 그리고 서빙을 시켰습니다 딸기, 빙수, 짜파구리, 파인애플, 샤베트, 그리고 맥주 3장과 귀여운 소주 두병 제가 그렇게 많이 먹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정도면 우리 그냥 간단하게 먹는다? 소식자 소식자 개군맛팅 나 이거 소주 적금 많이 이상할 것 같은데? 개맛있음 안신거 뭔지 알지? 사진없이 나오니까 너무 잘났잖아 맛있지? 어 좀 타자 yes i be a woman, yes i be a baby tell me when you're lady you was ever you 나는 새핀, 모든 게 다 새핀 사악하다 사악하다 칠리 어떤 거 하시겠어요? 어 저희 칠리요 칠리로레오네이드랑요? 그리고 갈비꼬치 시그니처 칠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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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다 칠리요 눈에 보이는 건 싹 다 먹어 치워버리니 칠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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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셔버린 것이었다 칠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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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 LEDs 어 너네들 乱 오늘이 공무침 칠리요 칠리요 하나 둘 셋 하면 해상특급 하는거야 하나 둘 셋 해상특급 같이 해피 버스파이 해피 버스파이 해피 버... 해피 버瑚 한 달 후 유행한 해피 버터 해피 버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에는 이사를 하는 날입니다. 열심히 열심히 청소를 하고요. 일단 커피를 사가지고. 한 20분 기다린 것 같아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지만 캐나다 기다림이 익숙한 삶. 먹어보겠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녀석이 무려 7,000원이나 한다는 사실에 마음이 다시 아파지고. 천수하기 싫어. 이때까지 저는 뭔가를 많이 했어요. 뭐 했지? 뭐 했지? 커피 마셨을까요? 그거 말고 열심히 사놨다고 해야지. 왜 이렇게 했지? 지금 현재 커피를 마셨을 때. 끊어보겠습니다. 맞아요. 오늘은 갑자기 비가 안 와가지고요. 비가 안 와가지고요. 맞아요. 살짝 하늘이 좀 화려졌어요. 진짜? 아무튼 오늘 이사 할 거고요.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에서 매트리스를 얻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청소를 한단 말인가. 이사를 끝내고. 이건 짜장면. 이거는 탕수육. 사람들은 이사하면 땅을 먹잖아요. 필요하단 말이죠. 음. 오늘 데이케어 인터뷰 보고 왔어요. 엄청 팬 데이케어였는데 반가워 박교식으로 6살부터 12살 이런 친구들 같이 놀아주고 해야 되는 거라서 조금 제 목적과는 맞지 않았었는데 무튼 이제 오늘은 데이케어 인터뷰를 끝내고 파를 다듬겠습니다. 깔끔하게 씻겨진 파를 이제 다듬기만 하면 됩니다. 올해는 조금 작년이랑 다르게 날씨가 그렇게 부리지가 않아요. 그게 참으로 행복한... 안녕하세요. 캐나다 백수입니다. 지금 제가 연말 홀리데이가 끼어가지고 면접을 두 군데 밖에 안 봤거든요. 한 군데는 좀 개인이 하는 엄청 작은 데였고 그리고 어제 면접 보고 오는 데는 100명이 넘는 엄청 큰 대형 센터였는데 내일 또 두 개의 면접이 있는데 한번 열심히 열심히 준비를 해서 이번에는 진짜 굳이게 성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으로 살아 남기가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정말 한번 면접 보는 거에도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아무튼 오늘 보는 데이케어는요. 하나는 또 대형 센터고 하나는 집에서 5분 거리인 홈 데이케어인데 오늘 일단 서번째로 면접 본 센터는 굉장히 컸어요. 굉장히 컸고 어... 벤커버무뿐만 아니라 리치몬도에도 센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음... 임금이 조금 짰어요. 그리고... 뭔가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지쳐 보이시더라고요. 왠지 뭔가 눈빛으로 도망가 이렇게 말하는 듯한... 오늘 또 면접을 풀어갑니다. 어제 봤던 데가 저를 고용을 하고 싶다고는 하셨는데 거기가 왕복 2시간 거리거든요. 저희 집 근처에 있는 데이케어에 그냥 이메일을 보냈어요. 재료주메를 그랬더니 면접을 보러 오라고 하셔가지고 오늘 웬일로 날씨가 아주 화창합니다. 맑은 햇살과 다르게 굉장히 쌀쌀합니다. 지금 겨울은 겨울인가봐요. 지금 데이케어 아르바이트 하러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PLC 개강하는 날. 토요일 날 개강이라니 신기하시죠? 여기는 주말에 수업 중이고요. 오늘은 그 뭐더라? 타코에키 파티 간다고 왔는데 여기에 이렇게 자동으로 돌아가는 기계가 있어요. 대박이죠? 그리고 스시도 만들어준다고 했어요. 안녕하세요. 파티 호스트. 파티 호스트. 일본 친구예요. 일본 친구예요? 이름은 타코에키 파티. 했어요? 했어요? 할 거예요. 할 거예요. 할 거예요. 오케이. 하이. 하이. 오, 하이. 반갑습니다. 타코에키 파티. 단리돌랍. 하우스. 타코에키 파티. 타코에키. How was your day? How was my day? 네. 음, tired. 하지만 좋은 하루. 거대한 소주와 함께 파티를 시작합니다. Happy New Year. Happy New Year. 오랜만에 맥주를 와서 눈뜨뜬이 아주 좋은데요. 맛있겠다 . 쟤 시청해 보니 . . 맛있네요. . . 먹겠습니다, so much time! 오우 고마워 자세히 끊고 있어 처음에 이 기회식은 이 목차가 왜 이렇게 하는거야? 수고하자 이런 곳이 짠지 않습니다 이게 너무 성장한 건가요? 수고하자루는있어 아키라가 그래도 끼고 있었어요 헤헤 그렇게 한 마냥 둘 다 할 수가 없어요 제일 좋은 사진Φ 저거 진짜 좋은 사진을 찍어서